이즈비 맛집과 함께 건강한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시표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진권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기? 스튜디오가 좋네요. 직접 뵐 수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픈 스튜디오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얘기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언론 지상에서 시황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듣기 싫은 건데 사실. 그래서 오늘 막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드려야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면 그래 안 좋지 주식이 안 좋다던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안 좋은 거야 내년까지 안 좋은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이 판단이 한 2, 3년의 경제하고 시장을 다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씩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씩 이제 나와서 보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물가가 그냥 좀 높은 상태에 있다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사실은 물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준도 그냥 자기 하려고 했던 대로 정상화 그러니까 테이퍼링 쭉 자기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고 기업들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를 늘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주식에는 되게 좋은 거죠. 경제는 다시 좀 뜨뜻미지근해지고 연준은 테이퍼링을 하지만 막 성급히는 하진 않고 기업들은 그동안 밀어놨던 실물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데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좀 단정 지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한다면 정상화가 아니고 긴축을 해야 돼요. 경제가 안 좋아져도 기준금리도 테이퍼링도 막 빠르게 하고 기준금리도 올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앞으로 꼬꾸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게 과연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움직일까? 그리고 거기에서 변수는 뭘까? 얘기해야 될 게 되게 많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좀 들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했던 레리 서머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름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버드대학교 총장도 하셨죠? 네. 이분하고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하셨던 블랑샤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학과 나오신 분이라면 교과서로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블랑샤? 프랑스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연주는 틀렸다. 그래서 꽤나 이렇게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가도 높기도 합니다만 저렇게 경제를 오래 보고 천재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런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인가? 1970년대식은 정말로 끔찍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70년대에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을 딱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차트를 좀 띄워봐 주시면 이게 미국 물가 1930년대 이후에 미국 물가 상승률입니다. 뒤에가 쭉 맨 꼬리에 이만큼 올라온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질색팔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역순으로 볼까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고 2005, 6, 7, 8 원자재 랠리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 때도 미국 물가가 한 5% 정도 가까이 올라갔었고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더 그레잇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무려 17년 동안 물가를 가지고 경제가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게 3개 분기가 안 돼요. 근데 저희 되게 고생하잖아요. 지수도 꼭 물가 때문만은 아니어도 많이 내려왔고 고생을 하는데 만약에 17년 동안 물가가 오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17년 동안 오른다고요? 17년 동안 오른다? 아이고, 네. 그것도 이게 뭐 1, 2% 뭐 이런 게 아니고 보니까 15%까지도 오르기도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15%가 오른다고요? 그런 게 한 십몇 년이 계속된다고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는 있는데 미국이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 수식어에 그레잇을 붙이진 않잖아요. 근데 70년대 인플레이션은 학계에서 용어로 더 그레잇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공황도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레잇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레잇이 붙는 게 사실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 좋은 것만 좀 붙긴 했네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는 더 그레잇 인플레이션이었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물가가 20% 가까이 단기간에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음영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물가가 막 갑자기 20%씩 전쟁이 끝나고 정신이 없는데 20%씩 올랐으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때도 굉장히 이슈였는데 사실은 저때는 지속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짧고 굵게 끝났다고 한다면 1960년대 정확히는 65년부터 1982년도까지는 물가 때문에 모든 게 되게 많이 바뀌었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래리 서머스가 되었건 블랑샤가 되었건 1970년대씩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한 거는 약간 이렇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데 대원로들이거든 그분들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제 비슷한 징후들이 있기는 있나 보다. 물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경각심은 충분히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 1970년대가 사실은 좀 오래됐잖아요. 거의 50년 전 아닌가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뭔가 오일 쇼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스텝으로 물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격화됐는지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단계로 정리를 해봐 왔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굳이 나누면 이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 3단계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텝 1, 2, 3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물가 상승률이 원래 1, 2%였어요. 굉장히 안정됐단 말이죠. 1, 2%였었는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한 4%, 5%가 됩니다. 저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경제는 사실은 좀 핫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도 좀 많이 풀고 그리고 뭔가 돌아온 군인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국내적으로는 임금도 좀 많이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가의 씨앗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가 65년부터 한 71년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72년도에는 러시아에서 곡물과 관련돼서 수확이 너무 안 돼서 국제적으로 곡물 가격이 엄청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천연가스가 몇 배 상승하고 석탄 가격도 몇 배 상승하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곡물 가격 상승을 이미 1972년도에 했고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 유가가 갑자기 막 5배, 6배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던 게 스텝2였었고 사실은 저 스텝1만 하더라도 물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이렇게 그레이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오일 쇼크만 가지고 저렇게 심할 수는 없었다. 60년대 후반에 뭔가 물가에 대해서 더 레벨업이 됐던 게 저때 잡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죠. 게다가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물가가 내려왔는데 경제도 침체였었거든요. 그럼 물가가 엄청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어도 이전 레벨로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낮아져봤자 5%. 계속 물가로 고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초반에 70년대 후반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경제는 이제 저희 보통 오른쪽 어깨가 더 무겁다고 하는데 첫 번째 침체보다 두 번째 더 어려운 침체를 맞는 그래서 더블 딥을 겪었고 볼커 아마 주식책 보면 많이 보셨을지도 몰라요. 아주 매파죠. 그리고 아주 매파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볼커 의장이 연준의 의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경제사책이나 주식책 보시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스텝 1, 2, 3 막 얘기했는데 어디란 말이요. 제가 볼 때는 스텝 1의 중반 정도는 오지 않았나 싶어요. 스텝 3까지 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만약에 근데 유가가 여기서 200불 가고 그러면 장담할 수 없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유가라는 게 예전에 70년대는 오로지 걔 하나였잖아요. 에너지원이라는 게. 그 이후로 천연가스님 수많은 에너지원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유가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텝 3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사실은 저도 레리 서머스 그분을 알지는 못해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분도 저렇게 물가가 15%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고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갈 가능성이 0%는 항상 0%인 건 없으니까 잘 단돌이를 하자. 70년대 우리가 고생했던 거를 요즘 젊은이들을 좀 잊은 것 같애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셨으니까 좀 잘해라. 인플레이션이 15%가 아니라 5% 위에서만 놀아줘도 그때 당시에 15%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성장률이 미국도 7%, 8%, 10%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물가가 15% 성장하는 것하고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온 게 있어서 미국 성장률이 5%도 찍히고 6%도 찍히는 것 같지만 원래 2.5%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5% 성장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그때하고 비교해서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확률을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15% 정도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5% 정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그림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파란 색깔로 칠해놓은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하죠. 저게 적정 금리보다 실제로 금리가 낮으면 실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게 65년 정도부터 마이너스로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이전에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낮아지는 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 때 처음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진짜 풍부한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쭉 플러스 금리를 계속하다가 최근에 꼬리를 보면 어떠십니까? 굉장히 큰 폭의 지금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적정 금리에 비해서 사실은 경제도 회복을 하고 물가도 올라왔습니다만 아직은 팬데믹이기도 하고 경제가 온전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저게 실제 금리가 저렇게까지 마이너스로 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최근에 구루들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도 저거 마이너스 폭을 플러스로 돌리자가 아니라 조금 줄여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유동성 저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은 작년부터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게 약간 부작용들이 물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60년대 후반에도 그랬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 드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실 임금이에요. 임금 이야기는 저희 나와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0년대 중반에도 미국의 임금이 점프업하는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게 좀 찌글찌글해서 그림이 예쁘지는 않은데요. 저 주황색 선으로 제가 칠해놓은 게 미국의 시간당 보수예요. 원래 이제 한 연간 한 3% 정도 임금을 올려오다가 보수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죠 이게? 네,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저 65년부터는 갑자기 6%, 7%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게 되죠. 실업률이 워낙 낮은 상태로 낮아지기도 했었고 실업률이 거의 3%대로 낮아지기도 했었고 젊은이들 전쟁하러 나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경제도 이때는 물가가 올랐지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경제가 좋네. 돈도 많고 물가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는 앞으로 경제가 풀릴 거니까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임금도 계속 올려줬었죠. 제가 이제 임금과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이제 좀 평소에 안 쓰는 단어 하나씩 쓰잖아요. 하반경 직성. 임금을 한 번은 올려줄 수는 있는데 올려줄 수는 있는데 내릴 수는 없다. 깎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제가 뒤에 차트 잘라냈는데 전년 대비해서 11%, 12%씩 오르고 있거든요. 월마트는 1년 사이에 3번 임금 올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 임금을 막 올려주면서 물가를 더 부채질했던 60년대 중후반하고 지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인 거고 사실은 기업이 만약에 임금을 올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직원은 가족이니까 자 이익을 줄여서 가자 라고 결정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올리죠.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을 올려야 되고 사실 임금을 올려줄 정도라는 거는 판매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그 늘어난 임금으로 살만한 상황이니까 임금도 사실은 올려준 거거든요. 요구만 한다고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때 이제 물건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확인되고 사실 이제 품목별로 보면 저때 뭐 하나 메인 드라이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가를 올린. 그런데 굉장히 희한하게 의류가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가가 올랐어. 집값이 올랐어.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다 오른 거예요. 옷값도 오르고 먹는 것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가 전반적인 물가가 부스팅되는 상황이 60년대 중반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가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왜 계속 임금도 올려줄 수 있었고 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섯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에요. 증가율이 쭉 떨어지네요. 네. 쭉 떨어지고 60년대 저게 데이터가 60년부터 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 부머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서 60년대에는 인구 증가율이 2%를 넘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시기였었고 지금은 오히려 너무 줄어서 걱정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갑자기 식구가 막 3명 되고 4명 되고 5명 되고 여성은 8남매씩 낳고 이러면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려주고 임금을 올려주면 우리 회사는 이유는 어떻게라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어차피 수요는 막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또 남기면 돼. 가격을 올려도 전가가 가능해라는 계산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60년대 중반에 왜 그렇게 물가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할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공통점들도 있지만 차이점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갈라서 보니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1단계 정도, 1단계 중반 정도 제가 볼 때 온 것 같습니다. 2단계, 3단계로 갈 거라는 게 아니라 1단계 중반 정도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퍼센티지로 굳이 말하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라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15에서 20% 정도는 가능성이 아주 작년에는 거의 0%였죠. 팬데믹이니까. 0%에서 올라온 건 맞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심려물 금리도 1.6까지 올라오고 사실은 미국 주가도 상승세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좀 못하죠. 한국 주식도 좀 고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는 15%면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아직도 확률 낮네요.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0%에서 15%까지 이게 올라오는 데서 이렇게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 7페이지 차트에 제가 내년 연말까지 생각하는 경로를 쭉쭉쭉쭉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EQ20이라고 써놓은 게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이요.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이제 X축, 가로축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세로축이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사실 물가 상승률만 그려도 어려운데 왜 두 개를 짬뽕에서 그려왔냐면 아까 저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장이 한 5%일 때 물가가 10%인 거랑 성장이 한 1%일 때 물가가 5%인 거랑은 두 번째 게 부담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팬데믹 이후에 숫자가 막 마이너스 갔다가 막 플러스 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물가가 5%가 부담스러운 건지 이게 1%여야지 정상인 건지 잘 감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가로축에 물가를 넣고 세로축에 성장을 넣어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백도는 없고 보통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고 저게 가장 주식하실기에 좋을 때는 저 EQ20이라고 써 있는 게 작년 2분기거든요. 작년 2분기부터 올해 초까지 어땠습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부양책도 많이 썼지만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 주식도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서 저희 가치주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도 오르고 황도 나쁘지 않고 그런 흐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게 아래에서 굳이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한 8시에서 한 1시까지 이렇게 쫙 올라올 때는 사실은 경제 이야기는 좀 덜 들으셔도 됩니다.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게 한 12시를 넘어서서 한 대여섯 시까지 갈 때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리세션 아니야? 이게 마일드 리세션이야? 하드 리세션이야? 이런 영어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게 만약에 밑으로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서 훅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가는 높은데 성장이 아이에 마이너스. 제가 점 찍어놓은 거 보면 어떠신가요? 지금 분명히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제가 아까 12시부터 한 5시까지는 정말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좋지 않습니다. 강도의 차이만 있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는 어떤가요? 엄청 좋은 거.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넘어오는 것처럼 좋지는 않습니다만 성장은 엄청 깨지지는 않고 물가는 확실히 좀 낮아지죠.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하고 내년 연초가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 박을 하는 마지막 고비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연말이라고 한다면 연말 연초면 2개월이 남았을 수도 3개월이 남았을 수도 있죠. 지금 지수가 이제 한국 증시가 거의 올해 저점인 상황에서 이게 연말까지 가야 돼서 조금 잘 버텨줬으면 하는 생각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 남은 시간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길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서는 뭐 막 유동성도 많다, 뭐도 많다. 되게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막 비교를 했고서는 왜 갑자기 좀 괜찮아질 것 같냐. 제가 볼 때는 60년대 중반과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아요. 8페이지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아까 인구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늘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 정부가 부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수요가 자연적으로 막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물가가 쭉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존 이펙트도 있고 물류의 개발, 기술의 개발도 있지만 인구가 아무래도 노령화되니까 이게 활력이 좀 경제에 덜한 거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뉴노말인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그나마 높습니다. 0.5% 그리고 세계 인구 증가를 이끌어왔었던 중국도 이거 한 내년, 내후년 되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국이 아주 기대도 드라마틱하게 빠지네요. 그리고 제가 한국 그림은 좀 속상해서 안 나왔는데 한국은 이제 속상해서 안 나오셨어요. 두 분은 다 뭐 평균 이상 하셨죠. 셋 둘.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인구 증가율이 더 낮네요. 중국에서 한, 제가 정확히 갑자기 기억나는 한 4, 5년 전에 한 명만 낳는 거 두 명으로 풀어줬잖아요. 풀었죠. 대도시만 풀었죠. 아마 덮을 거다 중국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돌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병목 현상이야. 천연가스가 급등했어. 석탄이 급등했어. 구리가 급등했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요가 하나도 안 받쳐줬는데 이러진 않았어요. 수요가 작년에 좋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좋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은 예상치 못한 가격 상승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내년에도 그럴 거고 내후년에도 그럴 거냐. 물론 코로나 때 갉아먹은 게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이 1960년대에 수요가 우리는 계속 10년, 20년은 너끄네라고 계산했던 때와 지금 같은 거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는 너무 긴 얘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게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에요. 9페이지 차트를 보시죠. 사실은 헝다 사태 이후로 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걸로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과 경제가 연관도가 높고 중국이 막 흔들리면서 위안하는 가만히인데 원달러가 막 1200원 가고 이러면서 약간 골탕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물가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중국이 막 여기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채 문제를 잡고 가겠다. 부동산 과열을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땡큐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경기 부양을 열심히 하는데 중국까지 같이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5%가 아니라 이거 한 30, 40%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제고 주식이고 짧게밖에 못 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막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거의 비트하는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최근에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저게 중국의 주택 착공하고 비연료 부분의 커머더티니까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것들 있죠. 아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비교한 그림이에요. 중국의 건설 경기가 핫하게 되면 철강이고 원자재 가격 다 올랐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라서 그렇다고 치고 올해 최근에 중국의 주택 시장은 어떤가요? 뜨겁기보다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데 저는 주택 착공을 따라서 이 커머더티 가격들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의 주범인 저 커머더티 가격들이 하향 안정될 거다. 부담을 낮춰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중국이 급선회를 해서 안 되겠다. 우리 인민들한테 집 두 채씩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풀면 전망 바꿔야 되죠. 그런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 개 좀 어려운 그림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파란색 선이 뭐냐면 1인당 GDP에 따라서 국가별로 건설 투자 비중이에요. 저 까만색 선으로 포물선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한 1만 불, 1만 5천불 될 때까지는 주택 투자 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집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1인당 GDP가 더 넘어가게 되면 우리 서비스업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투자가 줄어요. 저게 대부분 국가들의 경로예요. 그래서 미국은 GDP에서 주택 투자가 4%대예요. 미국이 한국은 한 11%, 2%대거든요. 한국이 이상한 게 아니고 미국도 낮고 한국은 좀 높고 이런 건데 저 빨간색 선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평범한 경로로 경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중국이 저렇게 다른 나라 평균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볼 때는 그럼 우리가 주택이 갑자기 인구도 주는데 꼬꾸라지면 이 후폭품을 어떻게 감당하지? 지방정부 부채, 기업 부채하고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쯤 한번 조금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만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겠다. 더 이상 너무 확장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올해의 이슈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슈고요. 내후년에도 사실 이거는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전망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국도 중국에다 많이 수출하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 측면에서는 저는 땡큐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오래 갈 수 있는 거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 세계 석학이라든지 여러 곳에서의 우려가 굉장히 나오긴 나왔는데 인구 추이라든지 물론 유사점도 있지만 인구 추이라든지 중국의 디레벌이징 그러니까 부채 줄이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최근에 오히려 중국 쪽에 디레벌이징을 하고 사실 미국의 소비심리건 ISM이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힘이 있으면 인플레이션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의 흐름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지속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목현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요가 좋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튀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수요는 계속 살아 있는데 공급만 정상화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올라가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더 많이 팔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피엔딩만 있지는 않잖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수요도 좀 내려오고 공급도 좀 풀리고 그러면서 이게 균형점에서 만날 텐데 지금은 이제 수요도 좀 둔화되고 공급은 정상화하고 그런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뭐가 없어서 반도차량용 반도체가 없어 차를 못 만든다. 뭐가 없어서 뭘 못 만든다라고 얘기가 들렸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금방 없어져.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야 지금 사자가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어? 장사해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라.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판다이.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어우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져요. 오래가요? 생각보다 길어져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짱짱 할걸.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진 거죠. 저도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됐건 차량용 반도체가 됐건 그런 거는 사실은 내년에도 아주 개운하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운해야 되는데. 네. 이제 물가 측면에서는 이게 광범위하냐 아니면 일부 품목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보고 계시는 차트의 주황색 선이 철광석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구리고 나머지 얇게 해놓은 것들이 최근에 급등하는 천연가스나 유가입니다. 철광석 가격 보면 어떠신가요? 옳은 거 다 뱉어냈어요. 옳은 거 다 뱉어냈고. 그러니까. 구리도 올해 하반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얘가 다 오르면 오늘 제가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다가가고 있으니 안전벨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는 확실히 광범위했던 것 같아요. 다 오르는 상황. 그런데 지금은 보아하니 수요가 좀 떨어지니까 이 수요에 민감한 가격들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모든 병목 현상이 개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정말 다 업대요. 다 병목이래요. 그럴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 올해 연말까지 미국 물가 내년 연초까지 중국의 PPI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시장은 진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맞나 봐. 진짜 맞나 봐. 이러면서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지속력은 분명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 보니까 포스코가 사상 최대 이익 낸 분기 사상 최대 이익 낸 게 여기서 나온 거네. 철강석 가격이. 철강 제 가격은 안 빠지고 철강석 가격만 단기간에 확 빠져버린 거지. 가격 정가 저쪽에 해놓은 거 상태에서. 네. 자동차 회사는. 그런데 이게 철강석이 드라마틱하게 빠졌는데 이거 빠진 거는 중국이 지금 야 하지마 이걸로 빠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의 일부 정책이 먹힐 정도가 아니라 야 유동성 봐. 원자재 가는 거야. 수요는 계속 좋은 거야라고 한다면. 가겠지. 네. 무차별.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건 무차별하게. 그러니까 정말 오를 만한 것은 더 오르고 좀 안 오를 만한 것도 오르는 게 사실 버블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는 약간 벗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천연가스 튄 거 봐라. 그러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스텝 투, 쓰리 말씀드린 게 가능성이 0에서 일단 10에서 15까지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얼마나 걱정해야 될지 한 번씩 보시는 거는 아주 장기 투자 다 하실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던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시간 한 번 또 마련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고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에 또 찾아주시는 거죠? 회사 가실 때 지하로 쭉 가시면 되죠. 그렇게 되겠네요. 싹 올라가면 바로 회사예요. 김가원한 눈이오나. 함께해 주신 우리 KB진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 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부 한 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하지만 네 이건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